안녕하세요. 온화입니다. 오늘은 도로시님의 하뚜하뚜 떡볶이랑 명랑핫도그를 준비해보았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조금 매운맛을 시켰는데 굉장히 매워보입니다. 고추냉이 너무 매운 맛이에요. 고추냉이 너무 매운 맛이에요. 너무 맛있어 고기맛이에요 초콜릿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바삭바삭 비빔밥 그냥 먹어야지 다 먹어야맛 다 먹어야맛 너무 맛있어 죠 참깨 저는 eating 아침에 먹으니 이 음식은 매일 먹으러 가고 싶네요 매일 먹으러 가고 싶어서 먹으러 가고 싶어요 그래서 먹으러가 먹으러 가고 싶어서 먹으러 가고 싶어요 먹으러 가고 싶어요 먹으러 가고 싶어요 Download